단사리님 국집 냅두고 민주당하고 사회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하고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해가 그 무슨 그때까지도 연명되었던 박정희가 1972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 친일 쿠데타로 만들었던 유신헌법 잔재 통일주최 국민 대의원이 대통령 뽑는 제도를 아니 그 지금 민주당이 그거 대의원 하는 게 있으면 대의원 회장님이 얘기하신 이거를 걸어야 되겠네 대의원제도 니꼴 통일주최 국민 대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을 추정하는 무리가 더 많다는 얘기가 그래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안 싸우죠 맨날 랩 빼고 싸우는 애들 왕따 만들고 대의원은 지가 지명하고 지가 그 대의원에 딱 보고 무슨 거 개술이야 이거 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부터 정리해 놓고 나서 이제 전투력 업 시킨 다음에 아니 박정희 전투 박정희가 맞는 유신 유신 그 동체 세대보다 더 못해 왜냐면 그나마도 그 통일주최 국민 대의원은 국민이 그 마을에 선거를 뽑아서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형식은 이것들을 제가 지명하고 그러니까 유신 헌법 중에 유재해라고 있어서 대통령이 3분의 1 국회의원을 지명했잖아요 그 제도에 제일 악기 제도를 골라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와 민주당 큰일 났다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당원분들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유신 헌법에 가장 독소조항을 다 끌어먹어 지금 얘들이 기독권이 민주당 기독권들이 갖고 유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민이 만날 죽이놈이지 이재민이는 맞네요 당원들한테 뽑힌 지도 보니까 당원들이 뽑히면 그건 안 되지 대의원이 뽑든지 저거 뽑아야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갖고 있는 걸 골수에 드는 거는 유신 체제여가지고 통일주최 국민 대의원 뽑듯이 했던 그 그것도 뽑는 거는 또 대통령이 지명하듯이 지명직 대의원을 제대로 갖다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역위원장이 뽑습니다 거의 지가 뽑고 지가 그러면 또 하고 평생 걸음만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당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거 많이 좀 당원분들 우리 민주신민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대의원제도 페이지 꼭 이거 외쳐야 됩니다 진짜